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장도 공식적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건데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인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재호 기자입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위원장이 지역 최초로 광주시장에 나서겠다고 기자들을 모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간호사, 전통시장 상인, 지역청령 등으로 보통의 시민들과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30여 년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활동한 현장 중심의 자치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의 주인은 시민이 돼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간 지방자치는 몇몇 정치인, 지식인으로 구성된 소수 엘리트 그룹이 주도했다며 주민정책참여 SNS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은 다수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결정의 카톡방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나 포럼 등으로 세를 과시하지 않고 네거티브로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민형배, 최형호 두 구청정과 강기정 전 의원은 포럼과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광주시장 자리를 노리는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 한편 앞서 민형배, 최형호 두 구청정과 강기정 전 의원은 포럼과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주목을 받습니다.